포기한다고 소장도 안 할 거야? 소장 안 하고 그냥 응원해주면 날 먹고 뭐라고? 어차피 다 알아줘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날 가만히 쳤어? 안 그래도 같이 살기 힘들었는데 몰랐던 것 같은 눈으로 보지 말고 해냐 너 오죽하면 그릴까? 너랑 사는 게 치떨리게 싫었으라 네 말 다 맞아 당신 석 달 뒤에 죽는다고 했을 때 아 난 사왔구나 했어 근데 들켜버렸네? 나 지금 죽을 마시네 근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난 포기하고 그냥 응원해준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얀 고맙지 계속 이게 비위 맞춰줄 테니까 지원장에다 붙여줄래 진짜 어떡할 날짜 말을 이렇게까지 흐나게 해서 간단히 되겠어 그럼 해보든가 뭐 어쩔 건데 뭐라도 해봐